안녕하세요 전학병원입니다. 저의 봄차가 오신 것입니다. 환영입니다. 오류말목은 바로 도라에몽 부겐드. 도라에몽 다양한 부겐드 왕창 파는 곳입니다. 보드라퀴. 여기는 도라에몽의 여자친구에요. 얘는 이름이 뭐였지? 귀엽네요. 귀여운데 조금 촌스럽다. 자 여기 이렇게 많구요. 부겐드라는건 책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걸 부겐드라 해요. 어 이거는 도라에몽인데 웃고있네요. 귀엽네요. 도라에몽. 어 이거는 도라에몽이 미끄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도라에몽이 쭈욱 쭈욱 하고있네요. 여기는 도라에몽이 쿨쿨 자고 있어요. 여기는 도라에몽이 앉아서 웃고있구요. 도라에몽이 웃으면서 걸어가고있네요. 여기는 도라에몽이 휘파란을 보면서 걸어가고있어요. 여기는 도라에몽이 옆으로 휘파란을 보면서 춤추고있네요. 여기는 도라에몽이 입맛이 쩍쩍 다시고있어요. 여기는 도라에몽이 마법 주머니에서 뭔가를 끄달려 하고있네요. 뭐가 나올까요? 입맛이 쩍쩍. 이렇게 많은 도라에몽 도라에몽을 만나보았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바라볼로. 알라딘. 알라딘 복스. 알라딘. 알라딘 종고서점. 종로점이에요.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학교와 같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빠이.